제 스타일이에요. 운반은 대박의 조짐이 보여요. 이거 진짜 하네요. 네. 네. 5월 가정이다. 아 5월 가정이다. 가족들과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응원을 좀 제작하거나 하려는데. 아 이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쉬운 미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도움을 받아서 하면은 재밌는 결과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결국 뭐 자취자 하는 건 바로. 나는 물어. 나는 물어. 나 진지한데 지금. 아 콧방귀를 그렇게 끼시면 어떡합니까? 이무진의 신. 하휴. 아이콜에서. 아휴. 그럼 이 프로그램 안 합니다. 왜 합니까? 맞죠? 그래서 저도 저 혼자임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군단한테 이리 얘기를 해놨어요. 예상에는 자연스러운 척하면서 한껏 꾸미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에이. 정확하죠? 예. 한껏 멋을 부리고 왔습니다. 에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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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케이 오케이. 내 삶의 고백이 있었더라면. 너희한테 얘기했잖아. 우리가 일이 하나 들어왔는데 형 혼자 이거 해결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니들이 나의 어떤 음악적인 분신이기 때문에 어 형을 부자로 만들어줘야겠어. 아아. 근데 어느 정도 머물러야 되는 겁니까? 백이 안에는 들어왔어요. 백이 안에. 백이 안에 어느 기간 동안? 그냥 찍고만 나와도. 찍먹만 해도 돼요 찍먹? 아 찍먹 가능해요? 찍먹 가능해요? 아 이 정도면 덜 부담스러운데? 선물 여기. 어 저거 봐. 이거. 아티스트분들은 이런 거 드셔야지 영광이 많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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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맛있는 거 시킨 거죠? 야 이거 너무 80년대다. 이거 봐요. 와 젤독한 거네. 와 빨간. 아 분명한 백알스. 야 이거 헝그리야. 아 형 오랜만에 또. 야 이거 오랜만에 먹는다. 와 냄새부터가. 야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썩은 거 아니야? 하하하하. 어우. 야 이거 누구냐 이거. 너부터 맞아봐. 하하하하. 형이 먼저 드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이 오래 하셨으니까. 하하하하. 배가 세 명 있잖아. 하하하하. 여기 플로랑 이 제작진이 원하는 건 대국민. 아. 모두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달라야. 그럼 약간 민요 이런 거 같아. 얼쑤. 하하하하. 괜찮아. 장르는 상관없잖아. 너무 사실 모든 아티스트들이 다 원하는 방향성인 건 만지니까. 근데 그게 인위적이게 그걸 타겟으로 했을 때 과연 정말 맛있는 음악이 나올까 약간 걱정이 있어요. 사실 그래. 사랑을 했다가 원래 타이틀이 아니었대. 임우진도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색깔 빨강색 이런 걸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신호등이라는 노래 타겟 침을 생각하고 만들었냐를 물어보려고 했어. 항상 궁금했죠. 아기들이 색깔에 예민하단 말이야. 어? 봐봐. 여자아이들은 핑크에 비춰. 그렇죠. 송이도 핑크 공주야. 그렇죠. 그리고 타유 때문에 아스토 소울이는 파랑색을 좋아해. 그리고 어른들도 뭔가 시뻘건 거 보면 막. 그 뭔가 시뻘건 거 보면 막. 허진지이 막. 요거 뚜껑 요거 봐라 시뻘건 거. 초록색 보면 땡겨 안 땡겨. 땡기죠 땡기죠. 으아버린다니까. 빨투가 다 있네 여기. 그러네. 자극적인 칼라가 들어가는 음악 하면 되게 색깔적인 접근으로 해본 적이 많지는 않잖아. 우리 때는 이제 그 중학교 때 서태지와 아이들. 60이. 50이 때. 그 옆에 H.O.T. 아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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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도대체 날 때려. 왜 그래 네가 뭔데. 여기 뭐지. 짜증 내십니다. 아. 드림이 흉내내신 거. 나 태권도 도장 하기 싫어요. 그렇지. 아빠. 나 노란 봉고사 하기 싫어요. 그렇지. 난 뛰어놀고 싶다. 이 답답한 아이들의 마음을 어떤 그런 저항정신을. 우리가 왁으로. 왁으로? 왁 하나 있지 않아? 그렇지. 이러면서. 야 이런 거. 닥살. 이런 거야 내가 원래 한 게. 너 고개를 딱 들어. 그래서 정규 회장 같아 내가. 으아아아악. 그게. 게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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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저기에다가 신호도 묻히네. 멜로디. 멜로디는 빨간색! 푸른색! 메탈로가 왜 메탈로? 너 저 뭐지? 뭐 다른 것들도 있는 거예요? 꺼내볼까? 어 꺼내봐 그럼 아주 기다린데? 우리 모습 like 샌드위치 둘이 같이 밤샌지 웃으면서 지우지 시간 가는 짓을 모른 채로 보내지 날 몰아지 않게 날 바라봐줘 이거 약간 야하네 아아 어디 야한 노래를 이사토스같이 만들고 있어 날이 널 사랑해 근데 이거 겁나 야한 노래는 가정의 다리랑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 출산 장려 근데 여기 가정 만들 수 있는 노래야 출산 장려 저 출산 국가니까 우리가 이런 공익성도 넣어야 돼 맞네 너부도 대박이네 아니 아까 사실 사랑했다 아리도르니까 아이돌 까르러 만들어 놨던 게 있었는데 느낌 있는데 으 Beer 부자 멋있다 멋있다. 음 어울린다! 따뜻해 따뜻하다. 완전 과정이 다르는데요? god다 god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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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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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들어 가요 만들어 가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사를 쓰냐야 정열이도 벚꽃 엔딩을 노래했는지 안 노래했는지 모르지만 꺾었잖아 망해라로 노래는 이렇게 따뜻하고 이쁘고 그런데 가사는 조금 마라 맛으로 좀 해버리면 마지막에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만들어 가면 여어 우후 자정의 달이니까 세대와의 교집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애들의 시선으로 어른들을 이해하는 건 어때? 그냥 그 그냥 아이들의 시선을 좀 궁금하긴 해요 그 중학교 올라가서도 벌써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커뮤니티가 학원이 된다는 것도 솔직히 너무 그러니까 뽀로로 노래가 애들한테는 칭찬 숭아라는 게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뽀롱뽀롱뽀롱뽀로로 아 울림이 있다 애들 눈물 쏟는 거야 뽀롱뽀롱 그 부분은 진짜 딱 학원 끝나고 아빠가 데리러 오고 있어야 돼 아빠가 데리러 오고 있어야 돼 아 고독한 아이의 고독한 아이의 좋은데? 그런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아이들의 퇴근길 아이들의 퇴근길 학원 퇴근길 아이들의 학원 퇴근길 와 근데 슬프다 그러니까요 노을 지었어 그러니까요 노랑 봉고 차요 애들이 다 똑같이 걸어 털려털렛 그리고 이거 지나면 밤 10시잖아 직장인들 똑같이 걸어 아빠도 똑같이 들어와 아무도 안 해볼게 너무 좋아요 너무 슬프다 슬프다 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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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지갑 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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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래봤던 것처럼 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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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 웃긴다 아 개 웃긴다 개 웃긴다 개 웃긴다 개 웃긴다 어 끝났는데? 아 이럴 때 유건이가 있으면 하나하나씩 딱딱딱 짚어주는 맞네 유건이가 바로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봐 해봐 1분 있잖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유건이까지가 레게 보이스거든요 레게 보이스 롱앤보이! 공연했어? 아 예 오사카에서 공연 마치고 도쿄 공연 남아있어서 오늘 도쿄로 넘어왔습니다. 아 씨 이거 멋있다. 야 유건아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어. 오늘 네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오늘 또 이렇게 스케줄 겹쳐가지고. 너가 그냥 곡 하나 써와라. 아 제가요? 기다릴게. 아 이미 다 생각해놨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전세계적으로 틱톡이 굉장히 잘 나가기 때문에 밈이 될 수 있을만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확실히 얘가. 트렌디하네. 트렌디하네. 고생하고. 고생하세요 님. 근데 뭔가 좀 선명해지긴 한 것 같아. 관계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가정을 위한 요사입니다. 가정을 위한 요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고려가지고. 이 자체가 조금 더 쉬웠으면 좋겠다. 그렇죠. 가정의 날이고 애들부터 어른까지 갈 수 있어. 이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야. 그래. 이거 한 번에 나오면 뭐 천재지. 이거를. 세 곡 정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내용은 비슷한 걸로 가긴 해도 될 것 같아. 저 죄송한데. 알 할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알 할게요. 진짜 형. 죄송합니다. 야 밝은 거 만들어 이 새끼야. 원래 그런 형 아닌데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로. 깜짝이야 말을 못하게 하네. 핸드폰을 던지시면. 이 밝은 거에 이면이 털렛털런 거고. 털렛털런 또 이면이 그 밝은 면일 거 아니야. 이게 밝으면 밝을수록 그 그림자도 커. 사실 나는 이제 그 부분을 만지고 싶었던 건데. 이 새끼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들은 거야. 왜 왜 왜. 아 취. 아 죄송합니다. 아 취해 취해하고. 계셨네 계셨다. 죄송합니다 좀. 편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떤 나는 센텐스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얘가 아이디어팩크야.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미션이 있는데. 5월 가정의 달에. 내일 노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아빠 가정의 달이요? 저는 아빠가 싫어요. 근데. 저는 아빠가 싫은데 아빠랑 닮았어요. 너무 싫어요. 그런 거 좋다. 난 아빠가 싫어. 근데 난 너무. 거울 속에 내가 너무 아빠랑 닮은 거야. 그런 느낌 괜찮아요. 좋은데요.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엄마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편지를 써서. 왁스에 엄마이기를 틀어놓고. 그걸 읽어주면서. 선물했는데. 엄마가 되게 싫어했어. 우리 엄마 아빠는. 동심을 좀 파괴하는 스타일이라. 부모님들이 현금을 좋아하지. 엄마 아빠도. 선물이라는 내용으로 쓰면 안 돼. 이거 봐. 이러니까 나랑 잘 통하는 거야. 여자 하네요. 알았어. 땡큐. 파이팅이에요. 어? 뭐. 가정을 만드는 과정 자체. 하. 뭐. 오. 가정의. 여자친구. 나는. 쉽지 않다. 우리 제약진이. 날 잘못 선택했어. 이해하자. 아하하. 하하. 하. 하하. 잘 못 하지 않아.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아. 오, 강릉이? 오, 좋은데? 뭐가 잘못된 거야 그렇다고 난 불행하지 않을까? 악마의 마음이기도 해. 우리가 요즘 스타일로 세련되게 만들 수 있어? 기타의 추법을 바꾸면 세련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쪼개지 말고 그냥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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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 안 해오지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야?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쪽으로 해도 돼. Are you ready? Are you ready for the comeback? 하하하하 갈게 저희가 만드는 곡에 참고가 될 만한 정말 유명한 프로듀서 분을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했거든요 우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만난다고? 나 아예 모르고 갔어 진짜 저는 오신다는 거 듣고 안녕하십니까 아우 시간이 너무 고마워 아유 별말씀 그 제작진이 저희한테는 진짜 1도 얘기 안 하셨어요 원래 강남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하하하하하하 그저 원래 합정에 계시죠? 네 어우 이 만남인 줄 알았으면 기쁜 가벼운 발걸음이 있겠지 5월 중에 음원을 발매하신다고 맞아요 맞아요 이 프로젝트의 어떤 롤모델이세요 지금 아 제가요? 예 살짝 생각나는 게 있어 그리고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고 모든 아티스트들이 다 원하는 이무진, 신호등 같은 붉은색, 붉은색 나의 삶 좀 잘 지냈어 너라도 빛을 내내 빛을 내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사실 듣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5월 7일에 음원이 나오신다시더라고요 저는 5월 9일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한 달만 미루면 안 될까? 이미 많이 미뤄진 거라 아니면 저희가 1년 뒤에 뭐일까요? 내년에도 가정의 달은 오니까 가정의 달은 오니까 어떤 스타일의 노래입니까? 5월이면 되게 살랑살랑거리고 설렘설렘한 그런 흔한 사랑 노래가 아닐까 살랑살랑 설렘설렘 저거 살랑살랑살랑 한번 틀어볼게요 너무 영광스럽다 아직 믹싱 단계입니다 중간중간 하고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 일은 아니고 그냥 먹고 싶어길래 어쩜 말고 대답해 불러 드럽나게 이상해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을 줄래 혹시 근데 말야 우리가 만약 시작한다면 눈으로 보고서 예쁘게 예쁠 거라고 생각해 혹시 와 시작부터 미쳤는데? 코드 다 따놨습니다 코드 다 따놨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면 안 돼 안 돼 빨리 들어야 돼 어떠세요?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동적이지 않은? 즐길 법한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포기하는 건 없어? 대박이 날 수 있을까? 기운이 느껴져요? 너무 긴장된다 이 정도면은요 뭐야